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3주 동안 지지 저항, 돌파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어설프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식 시장에서 80%, 90%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계를 알더라도 100% 명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에게 이용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용당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AI가 우리 주식 시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AI보다 조금 더 뛰어나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AI 시대가 왔는데 여러분은 AI보다 더 뛰어난 매매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설레지 않으실까요? 잠시 후에 광고 보시고 여러분들 이 AI보다 뛰어난 기법 확실하게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지지, 저항, 그리고 돌파에 대해서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지선이 뭐냐라고 할 때 매수 세력에 의해서 어느 세력에 의해서인가 계속되지 않는 일. 즉, 이렇게 그림만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특정 구간만 가면 어떻게 된다? 특정 구간만 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이 종목 어때요? 이런 구간만 가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우리가 확인이 되잖아요. 눈으로 확인되죠. 이런 구간을 선으로 이으면 바로 지지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배운 다음에 예제를 배우죠. 그리고 나서 심화 과정을 들어가죠. 왜 심화 과정을 들어가느냐. 우리가 실전에 가면 이론하고 사회생활에서 다른 것들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똑같아요. 주식도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 경우,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가? 의심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확실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이 지지선은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내가 딱 봤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선이 이 지지선이라는 거. 누구나 선을 그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매 타이밍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지지선을 자꾸 이탈하거나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요즘 챗GP 이후로 지금 AI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AI가 기술적 분석을 지금 제대로 못해요. 어? AI는 계속 학습하는데 왜 이걸 못하죠?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메이저 세력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 이 사람들의 매매 패턴, 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매매 패턴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력들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그 스타일이 딱 있으면 우리도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분석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죠. 요즘의 트렌드는 이러이러합니다. 매매가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관 투자들이 제가 교육하는 걸 모를까요? 이분들도 다 보고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트랩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트랩을 AI가 극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가 기술적 분석에서는 사람을 못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트랩이 무언가를 우리는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AI도 모르는 트랩 기법. 이게 무엇이냐. 사실 이거 유행한 지는 10년도 넘었어요. 특히 외국에서 말이죠. 이게 그냥 뜻만 보면 덫이라는 뜻이죠.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알게 되다 보니까 함정을 설치해.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모바일 기기도 발달하고 해서 우리 스마트폰만 탁 켜면 누구나 다 차트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저보다 앞세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정도에 저도 이거를 처음 봤는데 HTS가 나오기 전에는 실제로 우리 선배님들은 다 모는 종이에다 직접 그렸다고 합니다. 모는 종이에다가. 차트를 직접 다 그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니악한 영역인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매일매일 차트를 시가, 고가, 위아래 고가, 저가에서 꼬리까지 다 그려가지고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성실한 분들인 거죠. 굉장히 마니악한 분야예요.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 저항이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 증권사 가서 이렇게 CD를 가져와가지고 설치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처음 주식을 접했는데 그때 이후로는 누구나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차트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것도 아니고 몇 년치 차트를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죠. 그동안 모는 종이에 이렇게 그리셨던 분들이 마니악한 분들이었다고 하면 이제 누구나 볼 수 있는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수익을 보게 되면 올라갈 때마다 차익실형 구간에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럼 돌파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요, 메이저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속임수를 써서 매수 구간도 혼란을 주고 매도 구간도 혼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랩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식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AI가 사람을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보시면 지지선이 어디인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선은 사실 이 구간, 예를 들면 만 원이라고 할게요. 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지지선인데 종목을 보면 만 원을 자꾸 이탈을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9,500원, 9,400원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지지선을 배웠으니까, 지지선을 이탈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광경이 벌어지니까 손절을 해야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원칙대로. 그럼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봉이 올라오면서 바로 회복을 해버려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9,500원에 매도를 했다. 그런데 다음 날 회복을 했어요. 종가가 1만 5백원이에요. 9,500원에 전날 매도한 사람이 다음 날 1만 5백원에 주식을 산다, 안 산다?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내가 여기 9,500원에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9,500원에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날 얼마에 사고 싶어요? 저는 9,000원에 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내가 9,000원, 500원에 팔고 나서 다음 날 1만 원, 1만 1천 원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안 팔았죠. 이 심리를 이용해서 이런 메이저들이 트랩을 만드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탈하지 않아도 되는 지지선구가 이탈시켜놓고 나서 또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물량이 빠져나갔죠. 그러면 조금 더 가벼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 메이저들은 더 싼 가격에 매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물량을 싹 털어가지고 본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싸게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따라올 수가 없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트랩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조금 응용하면 이 두 개의 캔들을 합치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틀치 캔들을 하루 만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갔다가 회복되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틀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만에 나오면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지휘선 이탈했다가 회복되는 거 보니까 이거 지휘선 확실하게 지켜주는 종목이네. 매수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고의적으로 이틀 혹은 3일 정도로 나눠놓는다는 거예요. 트랩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어설프게 80% 정도를 100가지를 알고 있는 것보다 내가 거의 99.9%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 한 3가지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 수익 낸 데는 더 좋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바꿔서 메이저들이 여러분들을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종목이 이탈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다고 해도 회복하면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격이 높더라도 다시 재매수로 할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물타기라는 용어 많이 들으셨죠? 주가가 내려가면 내가 매수로 했는데 주가가 내려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단가 낮추기를 하기 위해서 밑에서 계속 더 더 더 추가 매수를 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물타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타기를 하면 소해준, 하락하는 종목의 비중이 커져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실은 점점 커지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올려서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저 하락하는 종목에 다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물타기가 제일 안 좋다라고 했는데 불타기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불타기를 하게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경우를 보실 거예요. 왜냐? 제가 돌파 매매 교육을 해드렸는데 밑에서 매수를 했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항 구간에 와서 일부 절반을 매도했는데 종가에 내가 매도한 금액보다 한 5%, 6% 더 높다. 그래도 사는 겁니다.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예요. 가는 말에 올라타라. 많이 들어보셨죠? 가는 종목에 비중을 더 크게 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크게 극대화하는 전략. 불타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물타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조금 이탈한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조금 높은 가격이어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캔들이다? 이거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랑 같은 캔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다라고 하면 매수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 능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거 나는 눈 아프고 어지럽고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데 한 3번만 이걸 변환해 보시죠. 그러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딱 3번만 해보세요. 3번만 해보시고요. 그래서 종목을 이렇게 트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이밍을 잡았다. 그럼 편안하게. 그 다음엔 또 다시 저항선에서 매도하고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면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트랩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 다음 저항에서 매도. 그리고 나서 뭐예요? 다시 지선 내려오면은. 혹은 여기서 또 트랩을 만들면은. 다음에 또 매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 트랩을 만들 때. 만약에 여기 한 번만 만들고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 요렇게 트랩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중바닥 트랩을 만들면은. 그 다음에는 저항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항 안 걸리고 그냥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연초에 주도주 그리고 핵심 테마주 이런 종목들에서 이런 모양이 잡힌다. 트랩이 요렇게 두 번이나 잡힌다. 이런 종목들 주시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 많이 보실 겁니다. 단기적으로 최소 30%에서 50% 이상. 중장기적으로도 세 자릿수 이상. 저런 에코프로나 이런 주도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1000% 이상 500% 이상 1000% 이상 가는 종목들도 흔히 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연초에 이렇게 이중바닥 트랩 만드는 종목이 있다.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고 꼭 비중을 적게라도 포착을 해서 가져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 차트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주항공청 설립한다라고 하죠. 한국판 나사 설립한다. 정부에서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 설립이 되는. 4차에 설립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집중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세계 4대 방산국가까지 올라갔어요.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핵심이 되고 있죠. K9 자주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드백이랑. 뭐 굉장히 좋습니다. 할 게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우주항공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 로켓에 대한 가장 발전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 방산. 양쪽에서 모두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과거부터 저희가 집중을 많이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이 6만 원을 쓱 이탈합니다. 어마어마한 움직임 이후에 이 종목이 갑자기 하염없이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하염없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시장의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 때 동학개미운동 때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니까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죠. 그런데 그런 시장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장이에요. 과거에 2009년에 리본버러스 사태 이후에 벤버넨키의 엄청난 금리인화를 통한 유동성 장세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 시절에 그런 유동성 장세가 온 겁니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죠. 그 당시에도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번에도 2020년에 시작되었고. 약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유동성 장세다. 그런 시장 외에는 자금이 보통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섹터에서 이렇게 옮겨다닙니다. 옮겨다녀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에 들어왔다가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AI 쪽으로 갔다가 로봇 쪽으로 갔다가 2차전지로 갔다가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하염없이 밀려내려오는데 이 구간에서도 우리가 트랩을 이렇게 만드는지를 확인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만 7,100원일 때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6만 원 트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모으는 거예요. 은봉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은봉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싸게 사는 게 좋은 분들, 여유 있는 분들.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라는 성향의 분들은 어떻게 해요? 6만 원 회복될 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서 밀릴 때 추가적인 하락도 나오고 해서 좋은 구간 많이 준단 말이에요. 밀릴 때 이렇게 싸게 사는 전략이 있고요. 그리고 6만 원 회복되고 나서 매수를 하면은 한 번 올라간 다음에 다음 저항까지 그냥 움직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번 휴식 취한 다음에 결국에는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저항선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건드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주고 나서 위에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 돌파가 일어난다. 추세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이 무거운 종목이 그리고 작년에는 대형주들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은 제가 볼 땐 두 종목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여로스페이스하고 그리고 또 하나 포스코피추엠 이렇게 두 종목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들이 이렇게 100% 이상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거는 바로 저항을 돌파해냈고 그리고 트랩을 완성한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연말에 딱 봤을 때 포스코피추엠 같은 경우 18만 원 구간 내려오면서 20만 원 흔들기가 나왔는데 이거 너무나도 좋은 구간입니다. 더 이상 싼 구간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미래까지 가서 정말 특이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20만 원 아래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마어마한 상승 이룩하면서 60만 원대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의 여로스페이스도 이렇게 164.45%라는 놀라운 수익률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랩을 완성하는 종목들 이렇게 해서 밑에서 싸게 살 거냐 트랩 완성하고 볼 거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중바닥 트랩에 대한 예시 종목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요. 포스코 DX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500원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죠. 제가 사실은 이거 포스코 ICT 때부터 시작해서 유심히 보면서 7,000원에서 9,000원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도 안 움직이네요. 미래 성장성을 다 갖춘 기업인데 조금 속상할 정도로 못 움직이네요. 아직까지는 실적이 찍히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도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순식간에 또 모멘텀 받자마자 두 배 이상 급등해버리는 모습 거의 세 배 정도 올랐죠. 움직이는 모습이 올라왔고 그리고 나서 쉴 때는 또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2만 원 수준 19,420원부터 시작해서 11,500원 이 지지선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올라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출발하는 단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종목이 지지력 테스트를 받다가 어떻게 돼요? 받다가 한 번 이탈해서 트랩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탈한 다음에 트랩을 만들죠. 두 번의 트랩을 만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릴 때 이 구간 첫 번째 트랩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트랩 만들고 나서 교육을 해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트랩까지 이중바닥 트랩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더 사는 겁니다. 더 사는 거예요.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움직임입니다. 588.58%. 거기다가 이 종목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이슈까지 나오면서 어마어마한 추가 상승이 2차 상승까지도 발생을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트랩 하나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지금 AI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AI가 정복하지 못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술적 분야입니다. 여러분들은 AI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도 주식으로 큰 수익을 이렇게 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바닥 트랩까지 여러분들이 예시 정보를 보셨는데 이런 종목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러면 우리 수상한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해 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바닥에서 포착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노란톡 입장하시면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확인하시고 잠시 후 수상한 종목까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상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교육해드리고 나서 선물을 하나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바닷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충분히 수식하고 있는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론 다 빼고 그냥 본론부터 갈게요. 우리 뭘 배웠죠? 지지와 저항 배웠죠? 그리고 나서 지지선 유지 못하는 종목들 뭐다? 트랩을 만드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트랩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로 못 올라가고 상승이 제한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트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서 밀릴 때마다, 은봉이 나올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싸게 계속 매집해나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조금 급해요. 나는 좀 빨리 이 수익을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건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구간, 8만 원. 트랩 하나 나왔죠. 그래야 두 번째 트랩. 이중 바닥 트랩을 완성하면 어떻게 된다?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거기다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의료 AI 쪽입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CES에도 관련이 돼 있고, 그리고 JP 보건의 스퀘어 컨퍼런스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섹터죠. 그러면 올해에 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개화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의료 AI 관련주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흑자 전환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겠죠. 핵심 포인트는 뭐다? 트랩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이 구간에서부터 모아가시고 8만 원 회복된다. 이때부터 보신 다음에 10만 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추세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권이었는데 이후관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새로 추세가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빠른 움직임,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을 여러분들한테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져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알차게 여러분들 강의 꾸려드리고 한 해 농사를 짓을 수 있는 그리고 AI보다 조금 더 뛰어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꼭 집중하시고요. 이런 종목 궁금하시다. 저희 노란톡 오시면 매일매일 공개해드리니까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AI에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AI보다 좀 더 앞서나갈 수 있는 트랩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속임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사회생활할 때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야가 주식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속지 않고 정직하게 내 실력대로 이런 부분을 다 익혀서 간파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 익히셨죠.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우리 캔들 합성에서 보는 방법 그리고 트랩 기법 완성되는 방법, 내 성향 파악하는 방법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올해도 작년에 에코 프로 레인보우 로고틱스처럼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교육 내용 꼭 복습하시고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더 좋은 예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